제가 오늘 간증을 위해서 꼭 함께 읽어야 되는 본문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부와 야구부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곤대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제 간증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중학교 자퇴생 출신입니다 누가 딱 봐도 굉장히 싸움을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런 거랑 관련도 없었고요 맨날 막고 다니긴 했지만 싸웠던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삼구 살구쟁이 마을에서 우리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랑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제 또래들 학원 가서 수학 배울 때 저는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화투로 수학을 배우면서 이렇게 동양화에 담긴 숫자의 의미를 어린 시절부터 깨우쳐가면서 자랐던 그 촌놈 중에 촌놈으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근데 이제 시골 촌놈에게 한 가지 큰 꿈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중학생이 되어서 갈 학교는 읍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른 중학생만 되면 나도 학교가 끝마치고 떡볶이도 먹고 학교 앞에 편의점도 가고 하는 게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꿈을 갖고 이런 초등학교 촌놈 생활을 버티다가 드디어 제가 14살이 됐죠 그래서 중학교를 가는데 또 그때 마침 14살 때 하나님을 처음 제게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처음 만났고 꿈에 그리던 14살도 됐고 중학교 입학식이 시간이 온 거죠 그러면서 집에서 자전거를 이제 47분을 달리면 중학교가 나왔는데 학교에 갔어요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믿는 멋진 자녀로 학교 다닐게요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아들 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자전거를 밟고 드디어 시내 중학교로 갔어요 입학식에 도착을 했고 이제 입학식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문이 촥 열리고 저희 반 담탱이가 담임선생님이 들어오는데 여기 굉장히 구품격스러우신 어머니 아버님들 모시고 이게 제가 상스러운 말을 해서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과학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과학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입학식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담임선생님이 입학식 첫 마디가 정확히 이거였어요 내 반에서 교회 다니는 새끼들 다 일어나 이게 입학식의 시작이었죠 근데 제가 미쳤었던 건지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나면 증상이 뭐예요? 교회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내 말씀인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 들었던 말들이 뭐냐면 얘들아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할 때 너희의 믿음이 증명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란과 세상에 너희를 조롱할 때 기뻐해 라는 말을 하도 많이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걸 들었더니만 그 말씀이 제 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그 말을 할 때 제 가슴에 이제 불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아 올 게 왔구나 아 드디어 이제 나의 믿음을 증명할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제가 비록 살구쟁이 마을 촌놈 출신이었지만 그 반에서 교회 다니는 놈들 다섯 놈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섯 놈이 순식간에 눈빛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몇 초 동안 짧은 눈빛 교환이었지만 저는 믿어요 그 눈빛이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서로 이렇게 끄덕이면서 그래 우리 일어나자 보여주는 거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뭔지 오늘 입증해야 되는 거다 하면 서로 막 이렇게 거의 삼국지 도원결의급의 뜨거운 눈빛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였을 때는 저 혼자 일어나 있는 거예요 다섯 놈의 배신자 놈들이 한 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벌떡 일어난 상태로 이제 애들이 보는 눈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가르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놈 같은 애들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신이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믿어가면서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갈 꼴통이 저놈 말고 또 있으면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저놈하고 같이 내 반에서 나가도 좋다 하시면서 과학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조롱들 있잖아요 창조론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그냥 끊임없는 빅뱅 이어지면서 그렇게 입학식이 하나님을 향한 조롱으로 혼자 일어난 상태로 그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평생 꿈에 그리던 입학식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저는 다시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시골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부끄러워서 혼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는 놈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떠들었던 놈이 내가 믿고 사랑한다고 했었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가 현실 앞에 서보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마디도 세상 앞에 대답하지 못할 놈이라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순간 아이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한 내 자신이 미치겠더라고요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고 믿는다 생각했고 내가 그분께 뭔가 받은 불꽃이 있다 생각했고 그분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 어떤 소명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웬걸 현실을 만나보고 세상 앞에 서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벽 안에서야 잘난 척 떠들면서 사랑사랑하고 믿음 믿음 떠들었지만 내가 결국 교회 벽 밖을 나가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내가 제일 비참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약해 보이고 불안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 계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우리 유튜브로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그런 날이 누구 하나 이외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분명 뜨거웠다 생각했는데 분명 나는 그날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그날의 뜨거웠던 신앙과 만남과는 다르게 내가 마주한 세상 속 현실은 늘 내게 너무 가혹하고 늘 현실은 현실일 뿐이고 내 능력은 그 앞에서 늘 부족해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낙망하고 두렵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현실을 간신히 버티고 있느라 내 뜨거웠던 그 신앙의 불씨가 그렇게 세상 앞에서 다 초라하게 꺼져가게 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다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이 간증을 위해서 잠깐 한 인물을 빌려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 오빠예요 이분이 그렇죠? 회당장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뭐예요? 그 당시 유대사회가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 교육, 정치, 문화, 종교가 다 흘러갔었잖아요 그러한 공간에 짱을 먹으신 분이 이 회당장 야이로 오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사람 그러니까 권력뿐만 아니라 신앙도 가졌던 너무 멋진 오빠가 이 회당장 야이로 오빠였다 그런데 제가 이 힘든 날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가 자신이 있던 권력도 그가 자신이 있었던 그의 신앙도 비참하게 박살이 나는 막막한 현실을 그도 마주했더라고요 막 자신이 있었는데 아 이 정도 믿으면 됐다 생각했는데 그의 믿음이 저처럼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언제요? 그의 12살짜리 딸아이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속수무책으로 그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의 슈퍼스타로 소문이 나고 그 당시에 너무 유명했던 한 청년이 그의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에게 이 모든 게 뜨거웠던 그러나 모든 게 무너졌던 그 야이로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 도와줄게 같이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손잡고 그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모든 자존심 명예의 자존심 사람들이 지켜보는 말들 이 청년 앞에 내 모든 걸 걸겠다면서 자존심이 내려나지고 예수와 야이로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여정이 출발됐잖아요 이제 믿음의 그 무릎을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데 그 믿음이 다시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야이로에게 한 가지 소식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5장 35절이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방금 무릎 꿇었잖아요 방금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제 막 신앙이 뜨거워졌는데 근데 현실이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뭔 생각부터 들었을까 싶은 거죠 저는 분명히 야이로는 그날 그 순간 내 옆에 있는 이 예수라는 작자가 원망스럽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약속하시겠다며요 도와주시겠다며요 내 딸 고쳐주시겠다며요 우리가 교회 가면서 듣는 말들이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겠다며요 그 위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주겠다며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현실의 결과가 이 야이로와 같은 거예요 방금 무릎 꿇었고 방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웬걸 현실은 그 신앙과는 다르게 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거죠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던 그리고 멋지게 시작했던 그의 신앙의 불꽃이 끝나버린 현실 앞에 작살이 나버리는 그 시간을 그도 마주한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무에게도 티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내 교회 사람들 다 내 예배하는 모습에 다 속아 넘어가지만 내 사역하는 모습에 찬양하는 모습에 연주하는 모습에 내가 셀 모임을 섬기는 모습에 리더를 하는 모습에 다 속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사실 예배의 이유를 잃어버려가고 내 안에 생명력은 다 꺼져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만 가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오늘날의 꺼져가는 불꽃 그게 나 같은 야이로 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가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날 믿고 가자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한마디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저는 그렇게 중학교를 14살에 자퇴를 합니다 입학식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까 말했듯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시골 아까 우리 원장님이죠 학원 원장님 특송해주신 원장님도 시골에서 자라셨다는데 시골 분들은 알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제 눈바닥이 그냥 꽁꽁 얼어서 이제 거의 마시멜로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꽁꽁 얼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눈물이 안 멈춰갖고 그 눈바닥에다가 그냥 자전거를 집어던져놓고 하늘을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뭐라고 울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놈들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야 믿음 있는 척 잘난 척 다 떠들죠 사랑 있는 척 떠들고 리더 인양 떠들죠 세상 나가잖아요 자기들 살겠다고 하나님부터 버리는 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엉엉 울다가 하나님한테 소리치다가 이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들어온 그 입학식 날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소명이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그렇게 울다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비참해서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엉엉 울고 기도했어요 그게 그날 저의 소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엄마 아빠 불러놓고 엄마 아빠 잠깐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모여봐요 하고 앉혀놓고 입학식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저 자퇴할게요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입학식에 신나갖고 평생 꿈이라고 하면서 막 신나게 달려갔다 온 놈이 오자마자 자퇴할게요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설득했어요 나 하나님을 위한 길 가고 싶어졌어 그랬더니 저희 엄마 아빠가 아빠가 목회자시거든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반대하냐면 아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이 힘드니까 넌 가지 마라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너 같은 놈이 목회자 되면 진짜 사꾼된다 그러면서 진짜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일주일, 5일 동안 설득을 했어요 엄마 아빠를 그래서 아니 그냥 할 수 있어 나 믿어줘 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요일에 되던 날 엄마 아빠 설득을 마치고 딱 학교를 5일 다닌 거죠 5일 딱 다니고 금요일이 되던 날 자퇴서를 들고 교무실을 찾아가요 교무실 들어갔더니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담임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제 자퇴서를 들이밀었죠 그랬더니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이 자퇴서를 보시더니 약간 분노조절 장애인가 봐요 난리가 났어요 그 자퇴서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아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자퇴시키는 하나님이디 너 미친 거야 네가 종교에 미친 거야 성경아 내가 이래서 종교 믿는 놈들을 싫어하는 거야 종교에만 미치면 성적이고 뭐고 수업이 있고 뭐고 모르는 거야 성경아 내가 이래서 선생님이 너희같이 종교 믿는 애들을 싫어하는 거야 현실을 봐 네가 자퇴해서 14살짜리가 자퇴해서 뭐를 할 건데 하나님이 너 어떻게 책임진대? 네가 자퇴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망하면 하나님이 널 구해준대? 하면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제가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야 말게요 그리고 자퇴서를 그냥 집어던지고 나와요 오랜 시간이 지난 날이지만 지금 다시 그날 그 교무실을 들어갔던 날을 지금 다시 이렇게 떠올려고 추억해보면 참 제가 봐도 제 자신이 참 간지가 나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지금 돌아가서 선생님 앞에서 그러라고 하려면 못하죠 지금 어떻게 그래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희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그러구나 했겠지 제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런 드라마 같은 대사를 어떻게 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하다는 거예요 기특해요 기특해 그날의 제가 어린 놈이 그 세상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싸웠다는 게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교무실을 보시고 계셨다면 기특하셨겠죠 근데 참 우리 가운데 신앙의 질문이 여기서 생겨요 기특하셨다면 지켜주셨어야죠 기특하시면 도와주셨어야죠 근데 정확히 그 교무실을 나온 날부터 내게서 생생했던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무슨 기도를 해도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교무실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쉬워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선배님들하고 아까 찬양 너무 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진짜 천국의 찬양이 이런 거겠다 싶었어요 와 진짜 황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 진짜 우렁차잖아요 진짜 모든 거 다 찬양으로 믿음으로 때려 부실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셨을 텐데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멋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생긴 그날부터 마치 하나님과 세상은 나를 씹어 먹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파도처럼 뭔가 몰려와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야이로도 그런 거예요 믿었고 무릎 꿇었고 예수님 응답하셨고 딱 믿음과 응답이 왔는데 이제 현실이 열릴 줄 알았더니 웬걸 무릎 꿇고 응답 받자마자 내 딸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았어요 나는 무릎 꿇었고 응답 받았고 교무실에서 믿음을 선포했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선생님의 비웃음이 마치 맞다라고 하듯이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교무실에 이렇게 나오고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 하신데 이제 가난한 그 살구쟁이 마을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지어서 교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저는 살고 목회를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비닐하우스에 엄마 아빠 돗자리 일곱 개 할머니 일곱 명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요 너무 재밌어요 할머니들이랑 신앙생활을 하면 찬송가도 찾아 드려야 되고 찬송 같이 부르다가 할머니들 틀리 빠지면 주워 드려야 되고 막 그래요 못 찾으세요 이게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면 다 빠져요 다 빠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유일한 목회자 아들이니까 다 껴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런 이제 재인한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나죠 그러니까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서점에 가갖고 EBS 선생님들 싹 그리다 모셔와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EBS 선생님들 책을 다 펼쳤어요 제가 이제 수학부터 펼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저희 살구쟁이 마을에 제가 수학 영재였어요 저희 살구쟁이 마을에 초등학생이 3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놈들 중에서 구구단을 제일 빨리 떼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천재라고 했었어요 난 진짜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제가 진짜 수학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자신만만하게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수능 수학에 펼쳤는데 웬걸 내가 분명히 초등학교 때 알았던 수학은 숫자였거든요 근데 이거 수능 수학을 펼쳤는데 숫자에 자꾸 영어가 붙는 거예요 숫자 옆에 알파벳 붙고 지들끼리 위치 바꾸고 그래프 그리고 나는 숫자의 값을 구하던 애였는데 갑자기 X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망했다 싶은 거죠 큰일 난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교복을 팔았거든요 교복도 팔았지 이제 없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전 자퇴생이 됐고 요즘이야 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퇴시켜도 대안학교 있고 국제학교 있고 홈스쿨 있고 다양하잖아요 저 당시 때 자퇴한다는 건요 14살짜리가 자퇴한다는 건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때려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자퇴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딜 가든 욕을 먹는 거예요 친척들한테 욕 먹고 교회 가서 욕 먹고 아들 진짜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욕 먹는 부모님이 보이고 그리고 제일 큰일 난 건 같이 놀던 시골 놈들이 다 중학교에 가니까 저 혼자 시골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자꾸 원장님 불러서 죄송한데 시골에 살면 우리가 24시간 듣는 소리가 동일하잖아요 우리 시골 사람들 똑같아요 듣는 거 소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24시간 내내 소 울고 소똥 냄새 맡고 소가 새끼라도 낳는 날에는 그냥 밤새 못 자고 그런 시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4살짜리한테 들어와서는 안 될 그 우울증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 14살짜리가 손에 대서는 안 되는 것들에 자꾸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가 그날 믿음을 선택한 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더니 내가 이길 수 없는 현실이 몰려온 거예요 이런 질문이 좀 적절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여기 우울증 걸리신 분 계세요?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간증하셨대요 여기 목사님이 우울증 걸리셨대요 어쨌든 유명한 우울증 못 가세요 아 그러세요 좋네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또 목사님 외에 진짜 또 우울증 걸린 친구들이 혹시나 있다면 손들기는 좀 민망하니까 엄지발가락 이렇게 잠깐 들으세요 어 그러니까 같이 여긴 부끄러움이 없군요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우울증 걸린 친구들은 압니다 우울증이 죽고 싶은 병이 아니에요 절대 살고 싶은데 살 방법을 놓쳐버리는 게 그래서 슬퍼지는 게 우울증이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근본적인 건 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새벽마다 어머니 아버지로 따라가서 새벽 기도를 쌓았죠 그때부터 이제 뭐 그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는 계속 했는데 그 고난을 당한 저의 새벽 기도는 좀 특별했었죠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어린 놈이 맨날 앞에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 새벽에 지금도 생생한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 길 못 가요 제가 가짜였어요 제가요 그날 입학식 날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제 안에 감수성이 너무 커진 거예요 상처가 크니까 제 안에 감성이 커져버린 거고 감성이 커지니까 제가 최면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최면으로 하나님을 내가 잘못 만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날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였으면 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일 리 없죠 내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내 우울증 하나 관리도 못하는 이런 놈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요 제가 그날 만난 믿음과 소명이 진짜였다면 제가 이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제가 가짜예요 지금 죄송해요 제가 이 길 못 가요 하면서 매일같이 도망치려고 했어요 맞잖아요 내 믿음이 그냥 상상력이 만든 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뜨거웠던 그 눈물이 내 최면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없었다는 듯이 무너진 내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다가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힘든 날 그런 거 하잖아요 힘든 날 앞에다가 성경책 하나 이렇게 세워두고 평소에는 말씀 한자 드럽게 안 읽으면서 힘든 날만 이렇게 성경책 세워두고 주님 말씀해주세요 하고 촥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뭐라도 말씀하시겠지 하고 이거 성경책으로 점치는 거잖아요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우리가 힘든 날 해요 평소에 진짜 한자도 안 읽다가 자기 힘든 날만 주님 말씀하소서 하고 폈는데 레위기라도 나오면 아우 주님 이건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레위기는 잠깐 다시 덮어두고 다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올 때까지 주님 말씀해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하실 말씀해주세요 내 자식 새끼 하실 말씀 말씀해주세요 자꾸 우리가 성경으로 이게 점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날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애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그날 어린 놈이 11살짜리가 뭐 말씀을 읽겠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하고 새벽기도 하다가 이제 할머니 책 하나 갖다 놓고 주님 말씀해주세요 하고 휴덩 놓은 거예요 그때 만난 말씀이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그 말씀을 그 아들이 그날 만난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애야 내가 너한테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절대 너의 인생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연약해질 너를 알았기에 그런 연약한 너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포기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한 번만 이 아빠를 믿고 가자 그게 그날 그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일어나죠 힘을 내는 거예요 현실은 안 바뀌어요 여전히 동일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받은 거예요 버텼어요 하루하루 버텼고 또 버티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그냥 믿기만 하고 가보자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그냥 걸어갔어요 그리고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이 흘러고 저는 15살 겨울이 되죠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도사로 섰지만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지금 침내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의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 학교가 저의 모교입니다 대전 침신대가 저는 15살에 침내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 너무 어머니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정말 너무 설교할 맛이 나네요 진짜로 설교를 간증할 맛이 나네요 누가 와도 이렇게 해주면 신이 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청년들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눈빛이 다 살벌해지고 뭐 어쩌라는 거냐라는 눈으로 이렇게 봐요 역시 어머니들은 바로 그냥 박수를 쳐주시는 게 아무튼 은혜잖아요 은혜 제 자랑이 아니라 이 꼴통이 15살에 대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입학증을 이제 프린트하잖아요 집에서 대학교 입학증 프린트하고 손에 그 대학교 입학증을 들자마자 그 15살짜리 아이의 머릿속에는 딱 한 사람만 생각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어 맞아요 과학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어 그럴까요 내가 적은 담임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담임탱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안 그랬어요 어 생각이 나갔고 이제 바로 중학교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 당시에 중학생들의 종특이 뭔지 아세요? 아 종특 그러니까 특징 특징이 뭐냐면 요즘 중학생들은 여러분 그 자식들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다 소극적이잖아요 뭐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다 조용히만 있고 근데 저때는 저희 중학생 때는 그냥 다 이 주둥이로 살던 애들여갖고 뭐 그냥 두 시간만 있으면 학교 전체가 다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중학교에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애들아 나 오늘 학교 놀러간다 나 대학교 합격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걸었잖아요 고마운 우리 친구들 학교에 다 소문내준 거예요 딱 두 시간 뒤에 통화하고 두 시간 뒤에 학교를 갔어요 학교에 이제 다 와가는데 100미터 지점쯤 됐는데 교문에 누가 나와 계신 거예요 어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어 담임선생님 나와 계시네 이러고 이제 갈려고 하는데 더 미치겠는 게 갑자기 선생님이 날 발견하더니 뛰어와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뛰어오더니 막 제 손을 꽉 잡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내면서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냐면 성룡아 어 누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아유 그럼 선생님이 널 키워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와락 껴안아주면서 막 어 성룡아 말을 하지 말을 하지 이런 단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극혐이었어요 극혐 진짜 정말 그 극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싫었어요 너무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됐는데 제가 그때 눈물이 터져버려요 왜 눈물이 터졌을까요 어 복수한 것 같아서 막 역전한 것 같아서 내가 교무실에서 그때 선포했던 걸 이룬 것 같아서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교무실을 나온 이후로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에 내게서 실망하여 떠났다 생각했던 내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서야 다시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었던 다시 느끼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2년 만에 다시 마치 내 앞에 그 순간 서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마치 씩 웃으면서 저 맞은편에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그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봐 내가 너 책임진다 했지 절대 널 두고 실수하지 않아 그게 들어오는 그 순간 와 뭐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무 행복해서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담임선생님은 그날 스승이 제자를 뜨겁게 안아줘갖고 제자가 그냥 감동의 눈물을 그냥 스승 품에서 울었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뭐 뭐 뭐 큰일 난 거죠 본인 때문에 우는 게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아까는 얘기 안 했지만 저는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돌아왔는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 중학교 동창들이 이건 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짠지 확인을 못했어요 돌아와서 근데 어떤 동창들이 소문을 들려주냐면 그 선생님이 집사가 됐다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와갖고 꼰지르는 게 전부죠 그래서 어디서 대놓고 말했다가 진짜 선생님이 시험 들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생생했고 자신만만했고 내 안에 사랑과 믿음이 있다 생각했으나 그 뜨거웠던 불꽃이 정말 우리 가운데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내 자신이 가짜처럼 다 무너지는 그날을 우린 반드시 경험하는 것 같아요 가면을 쓰고 교회를 가고 가면을 쓰고 사역은 한다만 나는 나를 알고 내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이 뭔가를 의심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그날이 올 텐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끝났다 말하기 전까지 절대 너에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날 한 번만 믿고 가자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네요 다 생략해버리고 너무 제가 사랑하는 문장인데요 그리고 제가 꼭 이제 더 나중에 더 많은 간증을 나눌 수 있으면 또 좋겠다면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만날 때마다 늘 나누는 제 마지막 페이지에 PPT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제 책 제목이기도 하고 또 제가 늘 사랑하는 문장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우리가 또 나의 신앙에 나의 자녀의 신앙에 우리 가족의 신앙에 우리의 길의 믿음에 불안하여 쓰러질 그날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 결국 절대 그분의 타이밍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